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6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해운대 미포 5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.181%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